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봉인입니다 오른쪽에 2차선으로 2.5km를 진행하면 중원 DC 입구가 나오고 2.5km를 더 진행하면 멋진 강 3탄 유원지가 나오고요 좀 전에 슥 지나친 고가도로는 형택 제천간 고속도로이고 촬영 중인 곳은 멋진 고구마의 동네 충주시 산청면 영덩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5분을 주행하면 산청면 소재지가 나오고요 산청면 소재지에서 2,3분을 주행하면 한참 조성 중인 충주 북부산업단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굳이 이곳으로부터 주행 7,8분 거리에 있는 북부산업단지를 어필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일 테고요 이쪽 방향 2.5km 전방에 있는 중원 DC를 굳이 언급하는 것도 어떤 석쌤이 있어서겠죠 오늘의 소개물건은 도로 왼쪽에 있는 밭이 되겠고요 새필지의 답과 전이 한 가량이가 되어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이네요 545평의 면적의 토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요 2차로와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낙차가 있어서 그렇지 엄연히 2차로에 착 붙은 거고요 저는 특히 이 토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계획관리는 관폐율 40%에 도로 조건만 맞는다면 웬만한 용도의 건축물이 싹 다 가능하죠 그리고 충주권에서는 토지의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가 특히 2차로에 붙은 계획관리가 유독 드문 편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산업단지 인근에는 더더욱 드물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북부산업단지와 연관된 농장용지나 창고용지로 우선 추천을 드려보고요 다음으로는 중원GC와 연관된 영업 또는 판매시설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연중 중원골프클럽을 이용하시는 골퍼분들이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신축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 545평 바채의 매매가는 1억 7천인데요 아시죠? 저는 매수자분의 가격 만족을 위해 가치꾼 한다는거 근생용지나 창고용지 등 대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중원GC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해 약간 낮은 부정형 평지형의 대외관리 지역이네요 545평의 면적으로 지목은 다비지만 현재 전혀 사용 중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창고용지나 중원GC 관련 영업용지로 접합하고요 2차로와 높이를 맞추려면 약간의 복토토목공사는 필요하겠네요 평당가 31만 2천원으로 희망분매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력공사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신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